네 그래서 한별이 B에 17 하기로 했고요 한별이 참 한별이 B에 17 하기로 했고 오 19번이나 했어? 안녕 공부하고 왔니 민준이 안녕 안녕하세요 새롭이 안녕 오늘 뭐해요? 몇 회요? 네가 확인하세요 내가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합니다 저 콜레스틱 카드 있잖아요 저 펜에 있는데요 한별이 먼저 하고 오늘 몰라 선생님 뭐 꺼내놨지 꺼내놓은 거 하면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시험쳤던 거지 어려운 거 있었어요? 하다가 어려웠던 거 있었어요? 다 쉬웠어 안녕하세요 어떤 소리난다 그레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AY가 무슨 소리 나는 거 같아요 그렇지 A 소리나는데 A가 내는 내가의 소리 A A A A 이제 척척이구나 Y가 가진 세가의 소리 아닌데요 또 가르쳐준다 Y는 누구랑 비슷하다 Y는 I랑 비슷하다 Y가 가진 세가의 소리 아이가 가진 세가의 소리가 뭐예요? 아이가 가진 세가의 소리가 뭐예요?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대표 소리 힘 빠졌어 Y는 비슷하다 했으니까 비슷하게 Y는 Y 소리를 갖고 있지 않아 Y는 I E까지 똑같아 너 패드하고 체크하라 그랬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소리가 뭐라 했더라 그래 짤막이라고 그랬죠 Y는 뭐? 됐습니까? 그럼 여기서 Y는 뭐가 된 거냐면 E가 된 거죠 됐습니까? 오케이 G는 뭐 중에서? 그 G 중에서 그 됐죠 R은 R A는 OK Y는 OK OK 합쳐서 그레이 OK 그레이 그레이 그 다음 이 친구는? D D 그렇지 D 딴벼아이는 비디병 안 걸린 것 같아 OK D는 D 어 선생님 여쭈어 나무소고 가지끼예요? 네 어떻게 하세요?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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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셨어요? 네 뭐라고? 시험치고 패드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OK AY 똑같죠 AY가 뭔 소리 했다 A 소리 됐죠 OK J D 됐고요 OK 그 다음 얘는 뭐가 됐을까요 Hey 그래서 H는 A는 Y는 합쳐서 Hey G 그 다음 이 친구는 Snail G 이번에는 뭘 얘기하고 싶냐 아까 전에는 AY가 무슨 소리 냈어요? A 소리 냈죠 이번에는 누가 A 소리 낸 것 같아요? A AY Y하고 I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둘 다 이 소리 갖고 있죠 OK 그래서 S는 S N은 N A는 I는 I는 L은 L은 합쳐서 Snail Snail OK 이 친구는 뭐가 됐을까요 Tr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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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 AI가 무슨 소리 냈다 아니죠 A T는 R은 N은 다 합치니까 Train Train 기차네요 Train OK 그다음 Play Play AY 다시 돌아왔네요 P는 L은 O A는 Y는 다음 치니까 Pl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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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는 Rain 그렇지 R은 R A는 I는 N은 OK 이름이 뭐 된다 Train 이 친구는 뭐다 Rain Rain 쉬었어요? 아니요 많이 쉬었어요 아니요 지난 시간에는 This 배웠고 이번에는 That 배웠는데 좀 이따 물어볼게 그 다음에 얘는 Nail 그치 이름은 뭐 돼요? Snail 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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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Very Good 점치고 배달하세요 네요 네요